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게리킴과 함께하는 영어니언스 이번 시간에는 미네소타에 사는 한 4살짜리 꼬마 녀석 바로 요 녀석입니다 요 꼬마 녀석이 캔디를 살려고 자기 증조할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가서 일어나는 해프닝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맹랑하게 생겼네 꼬마 녀석 자 headline is 4-year-old took great-grandfather's SUV for joyride to get candy headline에 대한 설명은 본문 독해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발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ear 이 발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 위는 e-a-r 저것은 just 그냥 ear 우리 키죠 ear ears we have two ears right 밑에는 비슷하게 들리는데 조금 달라요 ear 그렇게 된 차이가 안 느껴진다구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은 뭐예요 only only 그죠 그냥 가볍게 only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발음해 보세요 저것은 yellow 그렇게 발음을 해요 yellow가 아니고 yellow yellow stuff 자 저런 거 yelling 조금 다르죠 저 그런 e예요 그래서 in the year of 2019 we have two ears ear rings ear pieces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 오케이 자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 이제 저런 단어가 계속 나올 거니까 a four-year-old boy from Minnesota 자 미네소타라고 하죠 그런데 미국 발음은 미네소타 그렇게 얘기해요 미네소타 had a craving for some candy so he decided to drive 드라이브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d 다음에 r이 나오면 d가 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drive to the store to go get some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a four-year-old boy from 미네소타 여기까지 그냥 하나로 a four-year-old boy from 미네소타 하면은 머리에 딱 들어오죠 네 살짜리 꼬마가 어디서 사는 그게 딱 들어오죠 그 꼬마가 뭐 했다고 had a craving for some candy craving은 뭐냐면 아주 강한 열망이 있었다 뭐에 대한 for some candy candy가 아주 먹고 싶었다 그런 거겠죠 so he decided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뭐 하기로 to drive to the store drive에서 가기까지 가기로 그래서 to go get some 가서 candy를 좀 살려고 자 여기에 보면은 have a craving for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have a craving for도 써요 그런데 데일리 데일리 컨버세이션에서는 어떻게 쓰냐면은 dying for 예를 들면은 치맥이 먹고 싶어 미치겠다 I am sorry I am dying for 치맥이 뭐죠 그러니까 fried chicken and beer I am dying for fried chicken and beer I am dying for pizza 그래서 뭐뭐뭐를 먹고 싶어 죽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의미가 have a craving for craving for some candy so he decided to drive to the store to go get some 자 next 세베스틴 had watched his great-grandfather 로이 베이커 drive his 현대 사라페 and known exactly what to do when he got behind the wheel 자 이 꼬마 녀석 이름이죠 세베스틴 had watched 자 봤어 보아 왔어 누구가 뭐 하는 것을 his grandfather 로이 베크가 drive 하는 것을 뭐해 he is 현대 산타페 현대 산타페네요 그래가지고 and known 여기는 head가 생략이 된 거죠 had known exactly what to do 정확히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다가 아는 거야 요 맹랑한 녀석이 언제 when he got behind the wheel 걔가 운전할 때 자 여기서 보면은 우선 시제를 한번 볼까요 서베스틴 had watched 과거 완료로 되어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과거보다 더 앞선 어떤 시점부터 보아 왔던 거야 오케이 누가 보아하는 것을 his grand grandfather 로이 베크가 drive 하는 것을 그래서 had known exactly 정확히 알았던 거야 운전하는 방법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발음 한번 보실까요 exactly 자 exact 다음에 t가 나오죠 t는 생략을 하는 거야 그래서 t를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exactly 그래서 exactly 이철클리처럼 exactly 그래서 exactly는 상대방한테 맞장구 쳐줄 때 아주 좋은 그런 표현이죠 상대가 무슨 말을 했을 때 맞아 you're right exactly the boy was so smart exactly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expression get behind the wheel 이 말은 뭐냐면은 get behind the wheel wheel 뒤에 뭐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drive 하는 게 오케이 driving 하는 거야 그러니까 when he got behind the wheel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when when he was driving 이 말인 거야 운전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걸 다 하는 거지 인생에 right 다시 한번 when he got behind the wheel when he got behind the wheel 자 여기 보면 great grandfather 나거죠 grandfather가 보여요 할아버지죠 그런데 할아버지보다 더 그 다음 윗단계의 할아버지니까 증조 할아버지인가 우리 말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한 40 정도 되면 grandchildron이 생겨요 40살 정도 되면 손주 손녀가 생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특히 흑인 같은 사람들은 30대 후반에도 생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이 시골 때 애네들이 애를 낳아버리고 그 애가 다시 또 낳아버리게 되면 30이 조금 넘어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시골이니까 일찍 결혼해가지고 자기 손녀가 낳은 애겠지 그러니까 얘한테는 증조 할아버지인 거야 great grandfather got it next 그 꼬마 녀석이 맨 처음에 한 것은 뭐였냐면 he needed to get the key 열쇠가 필요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he used a Royce Walker 자기 증조 할아버지의 이렇게 워커가 뭐죠 지팡이처럼 이렇게 뚜벅뚜벅 하는 거 그 워커를 딱 세워놓고 grab the key 자 키를 벽에 걸려있는 키를 딱 내린 거야 grab the keys off 어디에 있는 of a wall hook 벽에 이렇게 훅 이렇게 열쇠 고리가 달린 그것을 거기에서 딱 꺼낸 거야 그런데 그 hook은 was always rich 그가 손이 닿지 않는 그런 높이에 있었던 거야 그런 다음에 then headed outside 밖으로 나가서 climbed into the driver's seat climb 겨우 올라간 거야 driver's seat 자 운전석으로 너무 웃음네요 자 여기 보면 이 표현이 있죠 there was out of his reach 자 여기 발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발음하고 이 발음 이 발음 앞에 있는 rich 그거는 약간 짧게 발음한 거야 he's rich 뒤에는 rich I can't reach 나는 손이 안다 out of he's rich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그 wallhook 열쇠 고리 벽에 달린 옥세 고리 was 너무 높았던 거야 for the boy 걔가 too too the wallhook was too high 해서 그 꼬마 녀석이 너무 하지 못했다 too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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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정확하게 문장을 쓴 거죠 the wallhook was too high for the boy to reach the keys 자 여기 보면은 음 어디에 있어 ok wallhook 자 여러분 다른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굳이 여러분 he's good 할 때 이 발음 이게 굳이 아닙니다 약간 의가 의 비슷한 거야 good he's good good night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cook이 아니야 cook she's great cooking cook 자 저것도 마찬가지로 흙이 뭐야 낚시 바늘처럼 이거죠 고리 후쿠선장이 아니라 hook captain hook 그렇게 하는 거야 후쿠가 아닙니다 hook 약간 의 비슷한 거야 hook good good ok good night it's ok good cook hook 발음 발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climb 비가 silent sound 묵음이라는 거 다 아시죠 climbed into the driver's seat see it 이것도 오늘 단모음 단모음에서 제가 강조를 할게요 첫 번째는 just sit 짧게 발음하는 거야 take a sit no I'm sorry sit down 근데 두 번째는 take a seat 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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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take a seat 길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reach reach 그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next he backed out of the driveway and began the mile and a half drive to speedway 그는 backed 자 후진을 했어 out of the driveway 자 자기네 그 driveway는 뭐냐 차고 앞에 항상 차를 넣는 이 드라이브의 조그만 드라이브웨이가 있죠 drive 라고 합니다 drive 해서 후진한 다음에 began 시작을 해서 뭐를 the mile and a half drive 1.5 mile의 드라이브를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갔다 2 speedway 2 speedway는 갤스테이션이에요 보통 갤스테이션이 convenience 도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convenience 도 있죠 7-11 같은 것이 거의 갤스테이션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speedway 이라는 것은 그 동네에 있는 갤스테이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없죠 when Sebastian's mother realized he was missing she began to panic when Sebastian's mother realized 자 알았어 found out he was missing 자 걔가 없어졌다는 걸 그래서 she began to panic 그녀는 panic 상태로 그렇게 됐다 panic anxiety his mother told Fox 9 panic 그리고 anxiety 는 뭐야 막 뭐라고 할까 막 걱정하는 막 조바신 그런 거죠 his mother told Fox 9 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a little almost all the emotions going on trying to calculate what happened 이것을 정확히 한국말로 옮길 필요는 없는데 모든 어떤 emotion 감정이 going on 해가지고 trying to calculate 계산했다 어떤 일이 났지 그러니까 생각 생각해 보세요 4살짜리 꼬마 녀석이 차를 몰고 나갔으니 얼마나 panic 상태 있겠어요 저런 것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데일리 conversation ok 그의 엄마 she was on pins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녀는 있었어 어디에 뾰족한 핀 그리고 바늘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안절무절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she was on pins and needles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daily conversation 에서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she was on pins and needles police found a young boy unharmed in the parking lot of the speedway it was a miracle that he didn't get hurt during the drive 경찰은 찾았어 the young boy 찾았는데 unharmed 다친 데가 아무데도 없이 어디에서 in the parking lot of the speedway 컨디언 수도의 parking lot 에서 it's a miracle 하나의 기적이다 뭐가 he didn't get hurt 다치지 않은 게 during the drive 여기서 발음을 한번 보십시기 바랍니다 touring이 아니야 주 d 다음에 r이 나오면 d가 주로 바뀐다 그랬죠 u는 거의 생략이 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during during the drive drive 가 아닙니다 during the drive next he had to navigate windy residential roads and then make a left turn on a busy four lane road during the morning rush hour he had to 범호 했어야 했다 navigate 길을 찾아서 운전을 해야 됐었어 windy residential road 꼬불꼬불한 그런 동네 길 그런 다음에 make a left turn 자 left turn을 해서 어디로 on a busy four lane 4차선 during the morning rush hour 아침에 붐비는 4차선 left turn에서 갔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navigation 이라는 건 다 아는 거죠 그거 길을 찾는다 라는 거죠 navigate 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he had to drive he had to travel 그런 거야 여기에서 보면 windy 나왔죠 windy가 두 가지가 있는데 today is windy 하면 바람이 많이 분다 라는 그런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windy라는 것은 winding의 의미예요 이것은 뭐냐면 twist and turn twist and turn 길이 꼬불꼬불한 그런 거예요 옛날 비틀즈 노래 중에서 it's a long and winding road 그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long and winding은 꼬불꼬불하다 우리 인생끼리 그렇게 꼬불꼬불하다 라는 가사 내용은 그래서 저기에서는 windy 바람이 많이 부는 windy가 아니고 winding trees and turn 꼬불꼬불하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음 보시면 여기 강사였어요 res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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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ads make a left turn on a busy fooling roads during the morning rush hour next along the way he struck some mailboxes and swiped the tree a part of the SUV bumper was found in the street in front of his neighbor's house along the way 그 꼬마 녀석이 운전하면서 he struck 때려 박았어 mailbox 몇 개를 그리고 swiped the tree 나무를 쓱쓱 썼다는 한 나무를 right 그래서 a part of the SUV's bumper bumper SUV의 자기 증조할아버지 차의 bumper가 was found 떨어져 있는 것을 어디에서 in the street informed his neighbor's house 그 옆집 앞에서 앞집에서 뭐 발련됐다 그런 얘기죠 it could have been very serious Roy said he could have hit a car he wasn't wearing a seatbelt we could be talking about a funeral 여기 보면 it could have been very serious could have pp 뭐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런거에요 뭐 뭐 했을 수도 있다 뭐 그런거죠 이 크르빈 뭐 뭐 했었을 수도 있다 very serious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Roy 그 할아버지가 said 그렇게 말했어요 he could have hit a car 여기에서도 he could have hit a car 다른 한 차를 박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잘못했으면 he wasn't wearing a seatbelt 자 seatbelt 를 매지 않았어 we are 라고 합니다 we are a seatbelt we could have been talking about a funeral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더라면 we could have been talking about a funeral 우리는 지금 아마 funeral을 얘기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could have pp 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말입니다 저런 것을 몰라서는 데일리 컨벌세이션을 할 수가 없는거에요 저런 것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ok could have pp 저것을 뭐 개가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 의미야 말하자면 he could have been kill could have pp 뭐 뭐 했었을 수도 있다 he could have been kill 자 여기서 발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 정확히 한다면 it could have been very serious 근데 보통 could of 까지는 could have 정도라 빨략하게 되면 he could have 여기 보면 he could have been killed 그렇지만은 데일리 컨벌세이션에서는 he could have he could have been killed 여기까지를 could have 라고 해요 he could have been killed he could have been killed exactly absolutely 이렇게 마찬구 쳐줄 수도 있는거에요 next the family says they will lock up their car keys going forward and make sure to keep a close iron Sebastian 그 패밀리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they'll lock up their car keys 자 키를 어디다 꽁꽁 숨겨서 잠궈놓을 것이다 going forward 앞으로는 and make sure 그리고 확실하게 할 것이다 to keep a close iron 자 걔를 감시를 단단히 할 것이다 어떤 녀석 Sebastian 이라는 맹망한 녀석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lock up이라는 것은 머무스를 잠궈놓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lock summon up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감옥에다 가둔다라는 그럼에요 lock summon up means in the prison 에 가둔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lock something up 같은 것은 어디다 딱 숨겨놓고서는 열사를 잠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기 보면은 going forward 나오죠 going forward는 뭐냐면은 옛날하고는 달리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요 do something in a different way 옛날하고는 달리 새롭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냥 헉에다 이렇게 걸어놓지 않고 어디다 해갖고 lock 잠궈놓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make sure keep a close eye on 자 정말 keep an eye on keep an eye on something 뭐냐면은 뭐냐면은 뭐뭇을 딱 watch 하다라는 거야 잘 감시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으면 어 뭐 해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내 이 가방 잠깐 좀 봐줄래요 화장실 갔다 올 동안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could you keep an eye on my bag 큰 배이겠죠 could you keep an eye on my bag 또는 화장실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강아지 좀 잠깐 봐주실래요 could you keep an eye on my dog okay I'll be right back 금방 올게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keep an eye on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ould you would you I was wondering if you could keep an eye on my bag or my dog 자 daily 가방 세션에서 항상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let's move to the headline headline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four-year-old took great-grandfather's SUV for joyride to get candy 네 살 먹은 이 꼬마 녀석이 took took 했어 take 했어 두꺼를 great-grandfather's SUV를 뭐 하려고 joyride joyride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joy fun 그런거죠 ride는 뭐예요 뭐를 탄거죠 joyride는 뭐냐면 훔친 차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을 joyride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꼬마 녀석이 joyride 한 것이 joyride 이요 뭐 사건 사고는 아니고 뭔가 해프닝 한번 일어나니까 조금 아주 맹랑한 녀석이 만드는 해프닝인데 너무너무 귀엽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어이없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꼬마 녀석 네 살 먹은 녀석이 여러분이 차 가지고 몰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미백산할 수 있겠나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공부한 내용 keep an iron 이라든지 발음 그리고 get behind the wheel 이런거 driving 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발음 good이 아니라는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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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ght good night good night 자 저런거 자 이런 표현 she was on pins and needles winding road long and winding road 이리즌 노래에 나온거 했었죠 그리고 good good happy be 이렇게 해주시고 keep an eye on 어떤 어떤거 그런 정도 만약에 기억하신다면 독해 공부도 하고 daily conversation pattern 어떤 sentence pattern 또 공부하고 아주 보람이 없는 영어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ok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 안녕